중난도 해프 모의고사 시즌 2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말 그대로 중난도구요. 그래서 고난도에 들어가는 학생들이 고난도라고 생각하는 빈칸, 순서, 삽입, 업범 문제는 없습니다. 딱 요정도 유형이에요. 중난도 모의고사 내용이요. 주제, 제목, 요지, 주장의 대입학. 자, 그 다음에 21번에 해당하는 밑줄, 위미, 박. 그 다음에 30번의 어휘, 35번의 무관문, 40번의 요양문, 장문독해 41, 42, 장문독해 43, 44, 45번. 자, 이 유형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해프 모의고사구요. 저희가 시즌 1, 시즌 2가 있죠. 혹시 시즌 1을 수강하지 못한 학생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시즌 2에도 처음부터 다시 설명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시간이 정말 없다고 한다면 시즌 2만 하셔도 제가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 자, 일단은 저희 강의 목표는 이겁니다. 중난도 문제 일단 맞고 들어가자. 중난도에서 문제를 틀리면요. 저 지금 1등급 학생을 위해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2등급이 안 나옵니다. 지금 2등급이 목표인 학생들 되게 많잖아요. 특히나 지금 저희 포커스가 2등급이 목표인 학생들을 위해서 사실 만든 교재, 구성되어 있는데요. 대입학이나 밑줄입학이나 어휘나 무관문, 유학문 이런 데서 많이 틀리면 2등급이 절대로 나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정도 유형에서 몇 개를 더 맞추느냐, 몇 개가 틀리냐에 따라서 1, 2가 나뉘는 거구요. 1등급이 목표인 학생들은 아예 여기서 틀리면 안 됩니다. 정말로 정말로 하나 정도만 틀릴 수 있구요. 왜? 빈순사비나 엇본문에 틀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중난도를 씹어먹자. 아마 제 예상인데 시중에 2등급 목표인 학생을 위해서 또는 중난도만 유형화시켜서 아마 강의하는 내용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중난도 문제풀이고 물어보는 것만 대답해라. 이게 뭐냐면요. 물론 저희 리딩 스킬 합니다. 중요해요. 리딩 스킬도 중요한데 여기서 말하는 것이 뭐냐면 물어보는 것만 대답한다. 예를 들면 주제, 제목, 요지, 주장은 뭐죠? 물어보는 게 주제가 뭐니? 주제가 뭐니? 그건 뭐만 찾으면 돼요? 이겁니다. 전체 문장이 다 중요한 게 아니구요. 대입학은 소재, 결론 어디 있는지는 몰라도 주제문을 찾아내면 끝난 겁니다. 소재, 주장, 결론. 이게 답이 근거 문장이에요. 읽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읽어는 봐야 됩니다. 근데 소재, 주장, 결론으로 오답이 지워져요. 그러면 밑줄 어휘나 무관문은 출제 이도가 뭘 것 같아요. 어휘나 무관문의 출제 이도가요. 학생들이 선생님 저 이거 좀 어려워요. 막연하게 어색한 게 아니라 소재나 주제에서 벗어난 겁니다. 다시요. 소재나 주제에서 벗어난 거. 다시 말하면 주제는 뭔 일을 알아야지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자, 그 다음에 밑줄 임의 파악은 뭘까요? 이것도 무슨 행간 임의 파악이 아니에요. 빈칸처럼 풀으면 되기 쉽거든요. 똑같은데 하나만 추가됩니다. 자, 이거예요. 밑줄 임의 파악은요. 빈칸으로 두면 소재, 주장, 결론. 이건 무조건 표시합니다. 그게 주제를 파악한 거예요. 또 하나가 위아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밑줄을 빈칸으로 본다면 위아래 관계예요. 생각해 볼게요. 이걸 빈칸이라고 만약에 한다면 난 이 글에 소재를 알고, 주제를 알고, 결론도 알고, 위아래 관계를 알아. 어떻게 오답이 안 지워집니까? 물어보는 것만 대답하는 게 뭐냐면 유형에 맞게끔 필자가 원하는 거에 답만 하면 되는 게 수능이에요. 이건 번역과 시험이 아니란 말이에요. 토시아는 안 빼고 우리말로 바꿔놓은 게 해석이 아닙니다. 필자가 물어보는 것만 답만 하면 돼요. 대입 파악은 주제가 뭐니? 어휘나 무관문은 주제나 소재에서 벗어난 건 뭐니? 그럼 주제문 찾을게요. 밑줄 임의 파악은 소재, 주장, 결론. 주제가 뭐니? 근데 위아래 관계는 뭐니? 그럼 오답들이 날아간단 말이에요. 자, 요양문은 뭘까요? 똑같습니다. 요양문 맨 밑에 박스가 주제문이에요. 대입 파악과 풀이 방식이 100% 똑같습니다. 주제가 뭐니? 그러면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장문도캐가 여기죠. 이게 중난도에서 정답률이 가장 낮거든요. 특히 42번이 되게 쉬운 걸 자기 혼자 이렇게 푼 거예요. 41번은요. 의도가 뭐죠? 주제가 뭐니? 42번은 어휘잖아요. 주제에서 벗어난 게 뭐니? 어? 그러고 보니 전부 다 같은 내용이네요. 주제 파악하는 연습 먼저 합니다. 그러니까 주제문 차는 연습부터 시작을 하고요. 저희 1강부터가. 그러면 여기 있는 내용이 다 풀리는 문제예요. 물론 43, 44, 45는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제가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물어본 것만 대답해라. 이것도 중요하고요. 그것보다 좀 더 중요한 게 2번이에요. 키워드 잡는 겁니다. 제가 캐스트마다 얘기하죠. 영어라고 하는 게 학교 내신 공부하듯이 토시 하나 안 바꾸고 해석하는 게 우리말 아니에요. 필자가 의도한 바로 그걸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줄거리고요. 키워드인데요. 키워드 잡는 연습을 1강부터 합니다. 그래서 키워드 잡는 연습. 그래서 키워드를 잡으면 줄거리를 놓치지 않아요. 그럼 주제문을 찾으면 끝이에요. 주제문 책개 연습도 당연히 하고요. 1강부터. 그래서 답의 근거로 오답 지워서 중난도를 완성한다. 그럼 추천 대상 학생은요. 첫째, 선생님 저 2등급 나와야 돼요. 이런 학생들이 저희의 주요 파겟입니다. 2등급이 목표인 학생들. 빈순삽, 업범 문제를 틀렸다고 해도요. 여기서 거의 다 맞으면 안정적이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1등급 학생 중에서는 선생님 제가 순서는 잘 맞는데요. 제가 빈칸하고 문장 삽입이 좀 찔리긴 하는데 근데 간혹 이게 중난도에서 틀려서 제가 일이 나올 때도 있는데 안 나올 때도 있습니다. 라는 학생들은 수강하셔도 돼요. 근데 포커스는 2등급이 목표인 학생들한테 있습니다. 총 강의는요. 18강인데 6회 모의고사예요. 그러니까 해프 모의고사 6회입니다. 그러면 그냥 회차별 모의고사 따지면 3회 되겠죠. 시즌 1, 시즌 2가 있는데 가능하시면 시즌 1부터 수강하는 게 좋긴 합니다만 정시간이 없으면 시즌 2라도 들어라. 시즌 2에도 처음부터 이론 수업 다 하니까 그래서 총 6강, 6회부 모의고사를 3강씩 수업해서 18강이고요. 첫 1강만 이론 수업이 좀 많아서 길고요. 그래서 보통은 40분 조금 넘어가는 정도입니다. 45분도 안 나와요. 40몇 분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추천 공법이요. 첫째, 첫 1강은 문제 풀고 오지 마세요. 이론 수업부터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2회차부터는 이제 풀어갖고 오길 원하는데 25분 재고 시험을 보시기 바랍니다. 해프 모의고사니까. 채점 후에 꼭 개설 강의 들으셔야 되는데 혹시 1회차는 무조건 들으셔야 돼요. 1강부터 3강에 이론 수업 줄거리 잡기 다 하기 때문에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2회부터 또 틀린 것만 하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이게 답의 근거가 맞아? 내가 줄거리 잡는 거 맞아? 이걸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틀린 문제는 꼼꼼하게 들으시고 맞는 문제는 한 1.5배속 부분으로 줄거리를 내가 잡은 거랑 선생님이 잡는 게 비슷한지 이게 정말 주제문이 맞는지 그건 확인은 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맞은 문제는 한 1.5배속 그 다음에 틀렸거나 맞았지만 찜찜하게 맞은 문제는 정상조로 진도 따라가서 수강하시기를 원합니다. 해설 부분 가면 42페이지부터요. 한 줄 해석이 또 있어요. 그게 뭐에 있냐? 줄거리 잡는 연습하라고 들은 겁니다. 저희가 이론 수업 시간에 줄거리 잡는 연습 그러니까 키워드 잡는 공부 주제문 찾는 연습을 다 한단 말이에요. 복습할 때 한 줄 해석으로요. 뭐뭐는 뭐뭐다 어디서 뭐모를 이렇게 줄거리 잡는 연습을 하시면 돼요. 영어 문제 진짜 싱플하거든요. 줄거리만 놓치지 않는다면 주제문 찾으면 끝난 겁니다. 그럼 필자가 의도하는 대로 내가 어느 부분을 해석을 못했다고 해도 혹시 어느 부분의 단어를 몰랐다고 해도 문제를 맞춰낼 수는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시즌2 지금 올라와 있으니까 막판 스포트 하셔가지고 안정적 2등급 찍으시고 원하는 대학 합격하시기를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봅시다.